1. 프리티우먼 이사벨라 크나우프 이사벨라 크나우프 편은 총 3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최종회입니다.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많은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. 내용으로는 너무나 예뻐요. 피부가 배곡같아요. 머릿결이 좋아보여요. 너무 섹시해요. 몸매가 환상적이에요. 비키니가 잘 어울려요. 눈빛이 너무 아름다워요. 뒷태가 완벽해요. 등등의 좋은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.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